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서 7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심정과 그 심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이러한 여러 가지 심정들이 바울의 개인적인 뭔가 심정이나 어떤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의 서신을 먼저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의 서신이 이제 앞에 보낸 고린도 전서 혹은 또 혹자는 그 다음에 또한 보낸 눈물의 서신이라는 서신이 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의 서신을 고린도 후서에 앞서서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서신을 보낸 후에 사도바울의 심정을 고린도 후서 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2장 5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그 편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들 가운데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2장 5절을 보시면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2장 1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쨌든 사도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아픔 여기서 표현하는 아픔 혹은 근심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7장에서는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에게 근심이 죄송합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그것이 잠시일지라도 그 편지를 쓴 것을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 보시면 5,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그렇죠? 후회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후회가 지금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바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회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까? 계속 소리가 좀 울리네요 하의를 좀 깎아보시겠어요? 우리는 사도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전해놓고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역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냐 말씀을 한 번 뱉었으면 끝이지 왜 후회를 하냐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인도자라고 한다면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과 함께 그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야지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자기 주관대로 밀어붙여야지 하는 그런 어떤 결단력이 좋은 지도자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한 번 내뱉은 말이 곧 질리니까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이게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안 따르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제부터 아주 굳은 마음과 냉철한 어떤 판단력으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절대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대로 성도들의 길을 아주 팍 꺾어갖고 이겨먹는 것이 아주 카리스마 있는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바울은 어때요? 조금 세게 말해놓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아까 2장 1절을 보시면 다시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전에 한 번에 뭔가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또다시 내가 너희들과 뭔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한 번에 아픔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자라고 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뭐든지 그냥 스스로 무슨 일이든지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안 나가서겠다 너희들하고 맞대면 했다가 문제가 또 생길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안 나가서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바울이라고 해서 뭐든지 나서가지고 자기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사도바울이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도 그리고 여기서 그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누구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로 디도라는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14절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지성 형제님 이것이 이 말이 디도가 바울과 의견이 같았다는 얘기입니까? 달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14절에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그 자랑에 대해서 자랑한 것에 대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이 얘기가 디도와 사도 바울의 의견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달랐다는 얘기예요 같았다? 유지원장님 유지원장님 달랐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디도에게 자랑을 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랑이 부끄럽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디도는 좀 어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이었다는 거죠 걔네들이 말로 되겠습니까? 형님 가봐야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형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형님 이런 태도가 어느 정도 디도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유지원장님 이지원장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디도 사이의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디도를 보내려고 하죠 디도는 한마디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총대를 맨 게 누구예요? 디도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는 사실은 그 총대를 맨 입장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형님 형님 해가지고 그렇지만 형님 제가 제가 이거 꼭 가야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약간 이런 태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갔다가 야 아우야 디도야 너 내 생각대로 안 해? 네가? 감히? 지금? 내 판단에 안 따로? 지금? 넌 왜 나와 같이 그 교회를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다그칩니까? 안 다그치죠 안 다그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놓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했겠을까요? 안 편했겠죠 왜? 지금 여기서 디도를 보낸 후에 결국은 고린도계의 성도들이 디도로 말미하면서 복음을 순종한 것을 보고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이전까지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죠? 한편으로는 진짜 디도 생각이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제 얘기가? 그렇죠? 바울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전지전농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디도 디도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너 꼼짝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을 사용하지 마 너 네 생각 네 관점 네 의견 다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돼 다 돼 라고 하는 주장을 바울이 펼쳤습니까? 절대 그런 자세로 동력자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는 어떻습니까? 디도 자기가 그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지금 그 자기가 총대를 매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약간 말하자면 무거운 마음 그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약간 바울보다는 비관적이었던 그 관점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끝까지 고집할 위험성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쳐요 거기서 그러면 디도 입장에서는 사두벌 선생님 안됩니다 걔네들 아직 똥모습도 못 가린 애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도 어땠어요? 자신의 그 어떤 비관적인 관점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 사랑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한 번 뱉은 말은 정답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본능이 있어요 누가 맞는지 한 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한 번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달라 우리는 분명히 달라 너 디도 나 바울이 하는 생각과 너 디도 다르지 한 번 우리 끝까지 가보자 디도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한 번 끝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마지막이 이렇게 하는 자세를 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나 디도가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이들의 일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게 옳아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끝까지 한 번 밀고 나가보겠다는 관점이 태도가 여기에 있냐고요 바울이나 디도에게 전혀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디도에게 거봐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지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디도도 바울에게 걔네들 지금 좀 알아듣는 것 같아도 결국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제까지 겪어보셨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우서 후반부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내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 결국은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기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각자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받았다면 이 정도 어떤 반응은 나와야지 마땅히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정도 리액션은 피드백은 나와야 니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히 사역자라면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도의 관계만 보아도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덜 됐어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그래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서로를 복음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판단하고 비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어떤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디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에서부터 서로를 복음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역자가 내가 인도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바울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어떤 내 판단이나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어떤 지도자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으면 디도를 끝까지 굴복시켜서 하나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사람들에게 불평을 떠트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흠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다벤과 빌립과 부로와 니가노루와 디몽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을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이제 시작될 무렵의 상황입니다 아시죠 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막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6장 1절 초반부터 자 이 시기에 이제 4장에서 보시면 성도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드려요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사도들에게 드린 재산을 사도들이 재분배를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유무상통 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초반의 상황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때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놓아서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로부터 나타나는 소대교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는 이들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응 이게 이제 사장의 상황이에요 사장 사장까지는 아주 아름답죠 어려운 사람 내 전세 다 다 다치면 사두리를 하나 주고 공평하게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모습 근데 육장으로 오니까 갑자기 어때요? 육장의 시작부터 다툼이 생각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니 이렇게 마음 좋게 했으면 잘 좀 하지 그렇죠? 문제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서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마도 이때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당시 초대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히브리 유대 지방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유럽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세력이 좀 약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흩어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약간 소회를 당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돕는 것이 자꾸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만 챙긴 거야 자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쟤네들 지들끼리만 저렇게 나눠 쓰네 그렇죠 맞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폭발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나눠 쓴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의 그 임재 사건으로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 직후에 어때요 불완전함이 나타나죠 인간에 그래서 어떤 대안을 내놓습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했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냐 이렇게 책망합니까 안 하죠 여기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러한 나누는 일이 공정하지 못한다는 이런 어떤 한마디로 행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일 때문에 사도들이 그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어요 사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의 전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니 자꾸 그렇게 불만 가지면 말씀과 복음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개하는 일에 관여해가지고 불만을 사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증거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겠다 라고 판단한 거라고 사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일곱 집사 그러면 직접 세웁니까 아니죠 교회에게 너희들이 봤을 때 친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사도들의 말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골라서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이 일에 관여를 합니까 뽑으라는 얘기만 하고 관여를 안 합니다 인사 그렇죠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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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일곱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죠 그렇게 말하자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죠 다시 말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것이 사실상 지금의 교회 제도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어느 정도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약간 네 목사들이 담당하는 말씀 사역과 장로님들 혹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이걸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는 그러한 행정 제도 구제 사역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의 일의 비중이 높낮이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둘 다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집사라는 이 직분도 원문에서는 사역자와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로 같이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마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만 좋으면 되지 뭐 그렇게 제도를 따졌었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랑 가까이 개운적인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죠 나는 공평하게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다 사람이 팔의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덕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정성이 기어된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그러한 제도적인 일들에 있어서 그냥 내 좋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이러한 제도적인 제도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의 제도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가 있고요 전도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교회의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좋게 여기 앉아있으면 될까요? 과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뿌리에 박혀있는 지식주의의 영향입니다 내 마음만 좋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마음은 완전히 보금적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저번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교회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아주 서로 좋은 마음으로 제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져야 돼 우리는 그래야 교회야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연결고리 우리는 너와 나의 이런 어떤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그 경지에 올라야만 우리가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도는 세상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어떤 신비로운 기운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다 추상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모인 후에 교회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만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로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게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기적의 사건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행하시는 기적이 이집트에서 집중된다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신해산에서부터 광야를 지나는 그 동안에 벌어진 일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복을 받고 불순정하면 저주를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여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받은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신비고 기적이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과정들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음에 순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음을 확인하고 순정해 나가는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과정들이지 그걸 내가 이걸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확인을 해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반대로 생각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가세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받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더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배워나가야 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감으로써 확인하고 증명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이라고요 이제부터 여기에 온 이상 부르심받은 자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해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끝까지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명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나한테 보여주셔야 믿죠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세요 지금 내놔 그 증명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그 증명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모릅니까? 말씀에 그렇게 명확하게 다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 머리로는 다 안다고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 적용되고 있느냐 얼마나 증거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책임이라고요 결국은 그 책임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이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으로 인하여 맡겨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뭔가 완전한 완벽함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복음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기가 쉽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조차 그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말조차 내가 이 말 괜히 이해했나? 후회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영지주의적 지도자들이 가지는 은사주의적 태도입니다 나한테만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최근에도 책으로 나온 워치만니라는 인물도 자신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대리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권이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동일선상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그럼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우상시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불완전하고 보금 앞에 여전히 나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징계에 떨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바울 또한 그들이 근심함으로 염려되고 후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얼굴로 나는 너희들한테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 안 따를 거면 가 그렇죠? 중의실으면 저를 떠나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렇죠?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자신의 말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신정으로 사도바울은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이라고 근심이 없습니까? 복음 받아서 근심이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놓고도 근심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아주 그냥 천하무적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심지어 전하는 사도들 간에도 그 근심으로 인한 의견의 차이가 다소나마 있었습니다 사도바울과 디도 사이에도 그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 근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자에게도 받는 자와 전하는 자 사이에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조차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조차 스스로의 어떤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상대방이 그걸 강요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내가 막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던 것을 인내하게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내 오름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장을 막 밀어붙여서 그 사람을 불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내의 초대교회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내의에 있었던 지식주의적 사상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지식적 추상적 상상적 망상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뭐다? 내 현실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을 이해하는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증거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증거자들 또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간절히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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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